안녕하세요 김순혁 라인테스입니다 오늘 작품은요 I wanna phrase you 32카운트 퍼월 작품입니다 노택 노 리스탭 스텝 설명하겠습니다 뒤로 돌아서 섹션 1 V 스텝 갈게요 오른발부터 아웃 아웃 인 트게더 오른발 락킹체어 가겠습니다 포드라 리커버 백락 리커버 섹션 1 카운트 한번 할게요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가겠습니다 컨티넌스 드레드박스 오른발 크로스 왼발 백 오른발 백 왼발 크로스 오른발 백 자 왼발 왼쪽으로 4분의 1 탐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 락 리커버 카운트 하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자 섹션 3 가겠습니다 오른발 사이드 왼발 터치 왼발 사이드 오른발 터치 오른발 사이드 놓으면서 힙 스웨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카운트 하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자 섹션 4 하겠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포인트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오른발 포워드 왼쪽 2분의 1 턴 피버턴 오른발 워크 왼발 워크 카운트 하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자 뒤로 돌아서 투 카운트 하겠습니다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 12시 방향 앞이라 생각하시구요 정면 보고 한번 더 풀카운트 하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 뒤로 돌아서 손도 같이 쓰면서 카운트 한번 다시 해볼게요 따라해보세요 자 오른손 왼손 같이 하겠습니다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앞에 보고 다시 한번 할게요 손동작 함께 따라해보세요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재미있으셨어요? 자 데모 영상 함께 봐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비움